미역국 접식이요 손님 매너를 좀 우와 맛있겠다 그치? 내년에는 고기 더 많이 줄게 엄마 사랑하는 손 옳지 옳지 엄마도 퐁키 사랑해 엄마도 퐁키 엄마도 퐁키 엄마도 퐁키 엄마도 퐁키 너 풍선이지 도와줘 엄마도 퐁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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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안 먹어? 얼른아 맘마 먹자 왔군 아니야 언니 무서워? 루디언니가 우리 지켜주느라 그런거야 루디언니 으르릉 하는거 처음 봤지? 엄청 놀랬어? 아니야 괜찮아 고기야 고기야 우리 맘마나 먹자 맘마 많이 먹자 오늘 메뉴 뭔지 알아? 알면 깜짝 놀랄걸?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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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닭발! 발레리나! 발레리나! 코코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너무너무 예쁘다 이슬람에서 문자들이 시원한 삼겹살로서 발견한 삼겹살로서 손님의 손님을 해주시지 못하여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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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을 들여주세요 손님의 손님을 어느덧이 고도제인은 모자 남겹살로서 이제 그만 기다리시고 식사하세요 얼른 나와 가족분 같이 오셨네요 오늘은 한우 코스 요리로 준비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애피타이저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손님 매너를 좀 매너를 애피타이저예요 저기 손님 여기요 싱싱한 오이에 연어 연어가 없어졌네요 없어졌네요 연어가 뿅 바로 다음 요리 준비해 드릴게요 바삭바삭한 한우간을 얹은 단호박숲이에요 바로 메인디쉬 준비해 드릴게요 잘 먹었어 오늘 생일을 맞은 분이 계셔서 미역국 점식을 준비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역국 점식이요 꼼키야 미역국 맛있지? 많이 먹어 우리 애기 어디 또 연어만 먹어?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루루 김치 다 먹었네 먹고 있어? 이제 고기 구워 줄게 이제부터 진짜야 우리 뽕키 또 얼굴로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맛있게 먹었떠? 맛있게 먹었떠? 아니야? 얼굴이 맛있게 먹었네 더 줄까? 더 먹을까? 더 먹을 거야? 이제 고기야 뽕키야 배가 조금 꺼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 그치? 아니야 안 치웠으면 다 먹었겠지? 아니 어린이들 뽕키야 입에 묻은 걸 언제 먹을 거야? 어? 뽕키야 이따 자기 전에 먹어 알았지? 맛있게 먹어 뽕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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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뽕 뽕36명 뽕 뽕 뽕 뽕 김치! 말씀해 주세요! 다섯 개숨입니다. 몽키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갔어 어? yard 몽키야 생일 축하해, 우리 애기. 응 축하해? 이제 고기 먹을 시간이야 언니 왜 또 거기 앉아계세요? 여기 자리로 오세요 왜 이렇게 멀리가 있어? 우와 맛있겠다 그치? 성격 급하신 분 때문에 잘라왔어요 먼저 당근부터 어디 봐서 홍키 홍키가 다 먹어? 모둠살 홍두깨살 6점 야채부터 드세요 홍키야 여기 있네 진짜 홍키 부드러운 안심 홍키도 안심 부디 안심 엄청 부드럽지? 맛있지? 홍키도 먹었어 부디 홍키 홍키야 압수 홍키 홍키도 고기 많이 먹어 로디 6점 우와 로디 엄청 많다 홍키 골고루 홍키 홍키 청소부야? 요리 코고 요리 코고 요리 코고 요리 고기만 먹을 거야 버섯도 먹고 홍키 6점 아이처 청소부 언니 하하 식기세척이네 홍키 식기세척기야? 요리 고기 얼마 안 남았다 요리 코고기 고기 얼마 안 남았다 폰키야 여기 폰키 아 루디 고기 여기 폰키 6장 아이고 다 먹었네 이제 고기 다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아쉬워 어 루디 아스파라거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폰키야 이제 1년 동안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래도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됐지 뭐 식색이 언니 안 들려? 폰키 폰키 생일 축하해 건강해 아프지 말고 내년에는 고기 더 많이 줄게 알았지? 폰키 알았다 생일 축하해 폰키 도도야 도도야 배불러? 이제 잘 거야? 호식 안 먹어도 되겠어? 폰키야 진짜 배 안 불러? 너 대단하다 너 배부른게 뭐야? 여자 집사님 오지나? 여자 집사님 응 이길 바라봄다 여자 집사님 응? 여자 집사님 옳지 여자 집사님 을 시절 여자 집사님 의도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